자 벌써 2018년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2018년도 표가 뭐죠? 기도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죠? 저는 아쉽게도 디민 박사과정을 공부한다고 너무 많이 공부를 하느라고 기도 시간이 이전에 비해서 약간 짧았는데 그래서 보충하려고 다음 주 기도원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평소에 늘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18년도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계입니다. 회계. 여러분들 음식을 담을 때 깨끗한 그릇에 담아요. 안 씻은 그릇에 담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회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회계하십니까? 내가 이걸 잘못했네. 나 이거 부족해.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계를 얼마나 하십니까? 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회계할 거리가 뭐가 있지?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던질 때 금방 생각이 나는 분이 계실 거고 생각이 안 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금방 생각이 나는 분은 죄가 늘 많아서 그럴까요? 주님과 가까워서 그럴까요? 그래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회계, 내가 부족한 거리가 생각이 잘 나죠. 지금 어떠세요? 아직도 회계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아주 문제예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삐떼신 예수님이 이 더러운 내 심령 위에 주인으로 계시면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나죠.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역도 참 많이 했었고 우리가 평신도로 있을 때였는데요. 어떤 조그만 소그룹 모임에서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난 이런저런 참 어려운 점이 있다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어떤 분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요. 당신 기도하세요. 당신 성경 말씀 읽으세요. 이제 이렇게 정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몰라서 속이 상하고 성경 말씀 몰라서 속이 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는 분은 신앙 생활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고 믿음이 자타로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님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부족한 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부족한 거 없대요. 나는 다 잘한대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간증을 이야기할 때 보면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난 이거에서 승리했고 저거에서 승리했고 늘 승리하고 잘한 간증과 무용담이 많지 내가 부족한 것은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상대방 당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이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이것이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집에서 중국에서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사랑의 집에 같이 있으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훈육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이렇게 해.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자기는 옳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집사님이 공동체를 흐리는 건 뭡니까? 물어봤는데 없대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분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의 흐물은 참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흐물을 지적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들뽀를 보라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동체의 하루를 지나고 나면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전화를 합니다. 나 오늘 누구누구 때문에 속상했어. 그 사람 정말 나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은 정말 나빠. 얘기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만 나쁩니까? 나에게도 흐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나는 흐물이 있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그 사람만 다 나빠요.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 모임에 가면 펭신도 이 시어머니 많잖아요. 모두가 며느리가 나쁘대요. 젊은 세대 모임에 가면 전부 다 시어머니 나쁘대요. 시어머니란 존재가 다 나쁜 사람입니까? 며느리란 존재가 시어머니 눈에 다 나쁜 사람입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결점에는 밝은데 나의 허물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 없다 그래요. 며느리 흉보는 시어머니는 나는 죄 없다. 며느리만 나쁘다. 시어머니 흉보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만 나쁘다. 나는 죄 없다.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맞는 말인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일세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이제 우리 회개할 거리를 생각해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분은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 속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진리가 우리 마음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 속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남의 허물은 열심히 지적하는데 자신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나는 죄 없다. 상대가 나빴다. 그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왜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을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예요. 그냥 병든 자가 아니라 심각하게 병이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한일스 1장 10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거에 없다는 겁니까? 없는 거죠. 로마서 3장에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24시간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것밖에 없는 죄가 많은 허물 많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만 감으면 나의 새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눈만 감으면 내 죄가 이렇게 붉고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리세인이 의롭다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십일주하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바리세인의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우리 예수님은 바리세인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리세인을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꾸짖습니다. 화 있을 진적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꾸짖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죄인이죠. 이 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이것이 원죄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지난 1부 예배 때 보니까 갓난아기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두둘도 안 되는 애들 여러 명 모여 놓으면 걔네들 앉혀놓고 과자를 하나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가시려고 하죠. 그걸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투를 해요. 보이는 대로 꼬집고 머리 잡아당기고 그 과자를 뺏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데 누가 그 과자를 먹어요? 가져요. 제일 힘 센 사람. 이게 세상 원리죠. 남의 것을 갖고 싶은 거. 이것이 탐욕이죠. 그래서 10개명 10번째 보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는 게 죄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기에게도 붙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죠. 남의 집에 가서 큰 테레비가 있으면 부럽고 큰 아파트 보면 부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천적인 죄인이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 본능. 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이 죄를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감히 손가락질하고 비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든 살았든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을 보면 모순이 많아요. 하나님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있으면 구정이 되는데 구정이 다가오구나. 그러면 집집마다 복주머니를 갖다 놓고 복 달라고 그러죠. 누구한테 복 달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절대자한테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복을 가질 수 없으니까 복주머니 걸어놓으면 이 복주머니에 복이 당겨져야지 우리 집에 복이 오고 또 복자를 거꾸로 써서 대문 앞에 딱 붙여놓으면 복자를 바로 안 쓰고 거꾸로 쓰더라고요. 그 복주머니 복자가 그냥 거꾸로 쏟아져 들어오라고 해서 대문 앞에 걸어놓는데 이걸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절대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왜 복을 가지지? 왜 그걸 달라고 해요? 그럼 주는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는 절대자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면 복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바래고 소원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어떤 절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돌을 얹어놓고 잘되게 해달라고 온 나무를 보고도 절하고 돌 보고도 절하고 우리 복 달라고 복 달라고 온 천진만물의 자연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그럽니다. 복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상이 절대자잖아요. 사람의 힘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는 모르고 사는 이 두 가지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자를 거꾸로 놓고 복 달라고 한다는 것은 절대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의지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것은 본능이죠. 어린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음식을 찾아요. 식욕이죠. 본능이죠. 본능은 배워서 압니까? 저절로 압니까? 저절로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고 본능을 해결할 대상을 주셨어요. 식욕이란 본능을 주셨고 식욕을 해결할 음식이란 대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성을 찾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이성을 존재를 주셔서 서로의 이성이 만나서 생식 번성해서 자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능을 주시고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절대자를 찾는 마음을 본능을 주셨어요. 우리를 하는 절대자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런 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이 죄를 다 용산 받기가 어려운데요. 이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수많은 죄를 대신해서 누가 이 죄를 갚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든 죄를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기억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죠. 하나님의 의의를 입은 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칭하여 주시니까?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죄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신분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의인.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두 개가 다죠. 자, 우리의 신분증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란 신분증은 갖고 있는데 우리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있지만 여태까지 살았던 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우리 육신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죄가 늘 충돌하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등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속에는 죽을 때까지 뭐가 떠나지 않습니까? 죄가. 이 죄를 발견하시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삼받습니다. 죄삼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범죄죠. 날마다 날마다 내 속에 꿈들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이 두 가지 갈등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라.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신분증은 있지만 그래서 거룩한 백성 되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미 다 완성된 것처럼 이미 나는 거룩한 의인이 완벽하게 된 것처럼 지금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되잖아요. 지금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과정인데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 속에 어찌 이리 죄의 법이 나를 집회하려고 하는지요? 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조금 알수록 그 말씀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 가지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상대방을 판단하고 모든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요? 상대방 탓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된 대개 한 탓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여자 이 사람은 하나님까지 핑계를 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랬어요? 본인이 늦잠 자고는 일어나서는 왜 안 깨워졌냐고 누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깨워져야 됩니까? 본인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런데 일어나서는 뭐래요? 왜 안 깨워졌냐고 집에 돈이 없으면 어쩌야 아내는 남편보고 당신이 못 벌어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남편은 아내 보고 좀 칠칠 맞게 돈 다 헤프게 다 써버려가 돈이 없다고 누구 탓입니까? 아이가 공부 못하면 엄마는 아휴 아빠 닮아서 아빠는 옆에 내가 집에서 아기 교육도 제대로 못했다고 누구 탓입니까? 아이가 어디 가서 성질 부리고 제대로 욕 먹고 오면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럽니까? 저거 하는 꼴은 꼭 누구누구 닮아가지고 어쩜 저렇게 배워서 똑같지 않냐고 옆에 사람 탓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까지 데려가서 핑계 삼는데 우리가 어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죄인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병이 이제 나서 우리 이제 교회를 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막 이제 이분은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면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더라 그랬으면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안 나아요 자꾸만 더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내가 병이 안 낫는 것은 이 교회의 목사가 무능해서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쫓아다니다가 어느 누구도 내가 기도해서 당신 낫게 해주겠다고 목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는 것은 누구의 탓이죠? 누가 주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의무는 에베소스에 보면 예수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온전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교회는 온전함에 이르도록 안내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도와주는 협조하는 역할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를 받으면 다 낫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교주가 되어 있잖아요 누구 손만 잡으면 낫는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죠 예수님은 물론 기도하고 낫습니다 은사가 있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해도 예수님도 안수를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의 탓을 주변으로 돌리고 싶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 탓 내가 이래서 내가 지금 외로워 지금 내가 이래서 이렇게 이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런 마음 있습니까 자신의 탓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회개하고자 주님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계속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제가 부족해요 부족해요 하면서 열등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제가 많지만 우리는 열등감을 가져야 될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족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특권으로 우리를 누구 삼아 주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칭하해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되어서 이 세상에 당당하고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보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 앞에 제가 부족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기도하고 나면은 자신이 생겨요 기도하고 나면 세상이 밝아요 그래서 세상 그 은혜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통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어깨가 이렇게 돼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당당하죠 얼굴이 밝아요 걱정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 밝으면 티끌이 보입니다 불이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내가 회개해야 할 부족한 것 허물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세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료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백하면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난 애기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뗐어요 그래도 주십니다 그러나 성숙할 때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맞는 것이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 주님과 나와 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